2. 4. 5. 6. 6. 8. 9. 10. 10. 11. 11. 11. 13. 14. 1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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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잠깐 마트 갔다 올게 엄마 어디 가요? 엄마 올거야 너 소고기 자른거랑 딱지 칩 미워 포켓몬 또 펴지 엄마 오늘 사주면 안 돼? 엄마nun이 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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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... 소고기기밥 브라인껌 브라인껌 목숨 세 개짜리 공주 마코키 목숨 세 개짜리 목숨 세 개짜리 목숨 열 개짜리 이것도 목숨 열 개짜리 블레이키도 목숨 열 개짜리 피카초도 목숨 열 개짜리 열 개짜리 목숨 열 개짜리 목숨 열 개짜리 목숨 세 개짜리 목숨 세 개짜리 또 목숨 열 개짜리 또 목숨 두 개짜리 또 목숨 두 개짜리 넣고 이제 끝났다 목숨 세 개짜리 성함을 이루어요 월이밍!